두루루뛰런르 두루루루뛰루 구독해~! 아기상어월리! 으웨!! 으엑 뭐야? 왠지 우수하다 으어... 요.. 유령이다 으아!! 어일!! 저, 저게 뭐야 쓰헙 코옹 크옹 그림자 괴물을 물리쳐라 도도야, 여기 무슨 색칠할 거야? 난 보라색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무서워요, 선생님 얘들아, 비가 많이 와서 잠깐 정전이 됐나 봐요 놀랐죠? 금방 고치러 와주실 테니 걱정 말고 우리 이런 어두운 날에 할 수 있는 그림자 놀이를 해볼까요? 윌리엄, 손전등 좀 켜줄 수 있겠니? 네, 선생님 우와, 선생님, 그림자 놀이요? 맞아요, 그림자 놀이 그림자로는 올리키가 선생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책에 나오는 바다 괴물도 만들 수 있단다 저요, 저 괴물이에요 재밌겠다 자, 이렇게 전등 앞쪽에 물건을 놓으면 반대편 벽에 그림자가 비치게 되어요 우와, 저도 해볼래요 이렇게 우와, 됐다 나도 나도 짜잔 진짜 신기하다 그치? 응 호하하하, 치치 괴물이다 호하하하, 어때? 무섭지? 하하하하 아, 정말 치치, 못 말려 하하하, 나 진짜 괴물도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 우리 친구들 상상력이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무시무시한 괴물 모양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 교실에서 뭘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어? 와... 좋아요 네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도 친구들이 만들 수 있을까? 네 네 오싹, 오싹, 바다 속 괴물 오싹, 오싹, 우리가 만들자 그럼 유치원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이 그림자를 만들만한 걸 찾아볼까요? 네 뭐가 있어야 할까? 흠, 뭘 넣어보지? 일단 아무거나 눌러보자 난 자동차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흠, 우리 먼저 뾰족뾰족한 모양을 찾아보자 좋아, 일단 여기는 뾰족한 게 없네 그럼 여기는? 있다! 저 왕관 끝이 뾰족뾰족하잖아 이걸 누르면 들어갔다! 우와! 정말이네! 잘했어! 다음은 어떤 걸 골라야 할까? 이제 몸통 차례야! 몸통 차례야! 여기도 한번 둘러보자 흠, 무산은 아니고 모자를 넣어볼까? 아니네 저 인형은 어때? 해보자! 다 맞췄다!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는걸! 하나 더 만들어볼래? 네! 좋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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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번엔 날개가 있는데? 하하하하 음, 그럼 여기! 이 요정 날개를 한번 넣어보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나 알 것 같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쓰고 왔잖아 우선! 맞는지 내가 한번 눌러볼게 하하하하 정말이네? 하하하하 잘했어 도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여긴 뭘까? 네모랑 세모모양이 보이는데? 아! 이거 블럭모양이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하하하하 맞나봐! 와! 우리가 또 해냈다! 우리 진짜 잘한다! 하하하하 우와! 이번엔 더 빨리 맞췄네! 어때? 어때요? 이렇게 어두운 날에도 그림자 놀이하면서 노니까 정말 재밌죠? 네! 하하하하 자, 이제 낮잠 잘 시간이에요 침대방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 어두우니 서로 꼭 잡고 따라오기로 해요 네, 선생님! 하하하하 잘 자요 우리 친구들 행복한 꿈 꾸고 그림자 괴물이것도 오싹오싹 바닷속 괴물 오싹오싹 어떻게 살아났어 얘들아 우리가 힘을 합쳐서 괴물을 물리치자 그래 자동차 장난감을 힘껏 밀어서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해 이걸로는 어림없나봐 일이네 아까 우리가 갖고 놀던 블럭을 던져볼까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던지는거야 하나 둘 셋 저게 뭐야 괴물이 우리가 던진 블럭을 먹어버렸어 블럭이 너무 작았나 여기 이 공을 던져보자 공도 먹어버리는 것 아닐까? 아닐거야 한번 해보자 우리 다시 용기를 내보는거야 그럼 내가 해볼게 다들 뒤로 물러서 성공했다 와 하하하하 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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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자 친구들도 다 일어났어 우리 이제 교실로 돌아가서 또 재밌게 놀아야지 응? 응 네 자 아직 어두우니 조심해야 돼요 앞에 잘 보고 따라오자 왠지 우수수하다 육 유령이다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얘들아 선생님이 확인해볼게 어? 너는 혹시 도둑 아기 상어니? 난 잠깐 비만 피하러 들어온 거예요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행이다 깜짝 놀랐네 도둑 아기 상어야 우리 같이 놀자 싫어 나갈 거야 에이 알았어 나가기 전까지만 같이 놀자 그럼 이거? 난 이렇게 야 그러지마 어디 갔지? 불 켜졌다 아기 상어 올림 영상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림을 검색해 주세요